16살 차이를 초월한 절친 이서진, 이승기 씨. 보족의 미소마저 닮았는데요. 오늘 핑크빛 자료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 디즈니랜드를 데려가 주신 거죠. 그때부터 사실 가이드를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도대체? 저는 이제 하와이 처음 가봤어요. 가서 한 번 싹 산 거예요. 또 형이 골라줬으니까요. 돈은 승리하면 많아요. 사람을 누구 꼽자거나 어떤 이미지가 잘 안 그려져요. 저 무조건 밝은 사람이죠. 밝은 사람. 제가 또 한감의 밝음이. 프리랜서 어떠세요, 프리랜서? 고정적인 직업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예능을 통해서 아마 인사를 드릴 것 같고요. 또 형님은 내년에 이제. 그런 거 정해진 거 없고요. 네. 내일부터 정해진 거. 저기 승리 씨. 사랑해요 한마디 해주세요, 그럼. 마시지로 마시지로. 요즘 화제 영화 관상. 이 포스터 안에 비밀이 있는데요. 네, 바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각도에 따라 표정이 바뀝니다. 왜 이렇게 해놨지, 얼굴을? 사람들이 이렇게 접어서 우는 얼굴, 우는 얼굴로. 나 이거 어떻게 해? 호기심 많은 조정석 씨. 한번 접어보는데요. 우실래요? 웃었다? 우셨다. 네. 장안의 화제 주군에 대한 포스터도 다양한 표정을 짓고요. 명품 배우 송현주 씨도. 다른 표정이죠. 어제 아침 인천봉왕을 통해 들어온 스타는 바로 김나영 씨. 세계 4대 패션수인 파리 패션위크 동안 각종 패션 매거진의 메인 화면을 장식했습니다. 이야. 그런데 그래서 초청이 와서 또 가니까 저를 알아본. 세계 그런 잡지들이 저에게 주목한 것 같아요. 나영킴, 나영킴 이렇게 이름을 부르니까. 세계적인 패션 거장들이 주목한 그녀. 외국에서는 달라요. 제 2일 인생이 시작됐어요. 월드 패셔니스타 나영 씨. 앞으로도 기대할게요. 멋지네요. 요즘 잘나가는 청춘 스타들이 뭉쳤다. 꿈과 우정, 사랑을 그린 스포츠 영화죠. 노브레싱의 주역들을 만났습니다. 가을의 노출 영화예요. 그러면 좀 추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스포츠라서 뜨겁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뜨거운 두 남자의 멋진 몸매. 여성분들이 좋아하시겠네요. 유리 씨의 사위로 삼고 싶은. 섭섭해하지 마. 둘 다. 둘 다 필요없습니다. 아 이런 쓰레기들. 진짜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얼굴 가리고. 얼굴 가리고. 뭐 중석 씨죠. 왜냐하면 길잖아요. 뭐가 있지 않을까요? 전 짧아서 없어요? 이렇게 짧아도 단다. 아니요. 나도 엄청난 게 있어. 이 등 근육은 인국이 데뷔 자신 있어요. 오픈하시겠어요? 그래 깜짝 놀랄 자신 있어? 저는 깊은 곳에 숨겨져 있을수록 엄청난 것들이 많습니다. 화이팅! 영화 기대할게요. 네. 패션쇼 리허설 현장에서 만난 스타는 한예슬 씨. 그녀가 이곳에 온 이유는 뭘까요? 왜 왔을까요? 바로 디렉터로서 그대를 지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첫 쇼를 연출하게 됐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화이팅! 아 그래요? 레드 팬츠 아주 핫하세요 지금. 늘 저렇게 입고 다녀요? 저번에는 연하남에 대해서 입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 연하남들이 예쁘긴 하더라고요. 눈에 들어오는 연하남도 혹시? 근데 그걸 인정하는 순간 나는 나이가 들었다는 거니까 인정하고 안 할래요. 인정 안 하고 나 아직도 연상이 좋아요. 40대 배우들 중에 혹시 마음에 드실지? 진짜 매력은 서른이 넘어야 나. 맞는 것 같아요. 공감하세요? 네. 공감합니다. 우전적이고 이런 것도 아름답지만 30대가 되면 어느 정도 좀 인간으로서 좀 완전한 모양을 찾아가는 게 아닐까요? 앞으로 패션쇼 디렉터로 그리고 배우로 멋진 모습 기대할게요. 네. 드라마에는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애정 씬. 자꾸 저희 집사람이 해달라고 해서. 배우의 스킨십의 연속이죠. 죽은의 태양. 달달한 현장에서는 키스 씬 리허설이 한창이었는데요. 드디어 촬영이 시작되고 이 거침없는 키스 씬은 두 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두 시간이나? 가장 parked greater 변화 пов blev sabue 당구 먹으려Open 때 앞으로 철수로 간식 지켜리어 전체 프라맞그랑